놀리지 마십니 16살 도영은 어땠어요? 16살 도영? 도영이요?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진짜요? 저 처음 만난 날 그랬어요 도영이가 아 진짜? 그때 제가 노란색 체크무늬 아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형이만 형이만 단추하고 있고 어우 못됐나 나는 처음 올 때 어땠어요? 상우요? 상우 나는 근데 상우에 있었어요 상우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근데 전화해서 그런 날이잖아요 숙소 숙소에 잘생긴 친구 같다고 숙소에 잘생긴 친구 같다고 맞아요? 맞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 1층에서 너 마주친다 아니 이런 거 말고 나도 테러디 테러디? 상우? 상우가 어머 문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우 다른 숙소 앞에 제가 그때 그랬어요 12월 달쯤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상우가 이제 월화평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제가 놀러 왔어요 팬센터에 놀러 왔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상우 춤추는 거 보고 상우로 마친시와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진짜 가혁의 선배로서 진짜 기억하시나요? All day Hey 올리비 Yeah You are my honeybee Ohhhh Ohhhh